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12시부터 8시까지 공연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딱히 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른 팀에서 모여가지고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 모인 이유는 이 박스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앞에 여기 중에 가장 짧은 것 같은데 아닌 친구가 들고 있는 박스가 뭐냐면 티박스라는 것인데 저희가 아직 중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버스킹을 진행하는데 앰프도 대여하고 찾아보면은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 모금을 받으려고 해요 저희가 큰 금액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적당히 조금씩 필요 없으신 동전도 저희는 감사하게 잘 사용하니까 조금씩만 저희가 얘네가 비도 오는데 진짜 열심히 한다 힘들어 보인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조금씩만 모금 도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시까지 공연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7시 52분이라서 저희가 딱 두 곡만 더 진행하고 공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